신축성 봐, 신축성 봐, 쫀득쫀득하게, 신축성이요, 늘어났다가 돌아오는 본욕이 굉장히 좋아서 혹시 겨울철에 허벅지살, 종아리살 좀 치셨어요? 어떻게 해? 그래도 뭔가 텐션감 있게 잡아주기 때문에 훨씬 더 다이어트한 것처럼 몸매를 날렵하게 만들어드릴 거고 건강한 느낌까지 진짜 찰떡같아요, 쫀득쫀득하게 원단은 기가 막히죠 이런 원단으로 우리 엄마들이 진짜 제일 좋아하는, 어디 시장 가시든 아니면 마켓을 가시든 아니면 백화점 다 좋아요 딱 만져보면 이 바지 좋겠다 진짜 편안하게는 이루 말할 수 없고요 또 레이온 자체 특유의 약간 시원한 성질을 갖고 있어서 저 요즘에 낮에 다닐 때는 에어컨 틀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낮에 진짜 덥잖아요 피부에 싹 감길 것도 없고요 자체의 시원한 성질을 갖고 있는 레이온이 또 원사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부터 한여름, 가을, 겨울만 빼고서 다 입으실 수 있는 여기에 밴딩 스타일이다 보니까 세상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팬츠로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하시고요 맞습니다 이런 편안함에 이런 절개절개 패턴이 입었을 때 몸을 싹 너무 예쁘게 골반은 골반 라인대로 허벅지나 허벅지 라인대로 잡아준 오늘 팬츠가 심지어 엉덩이 쪽에 포켓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요, 근데 포켓의 위치도 살짝 올려드려서 상 올려드렸죠 여성분들의 팀을 뭔가 애플입처럼 만들어드리는 그런 효과까지 가지고 있고요 디테일도 굉장히 좀 꼼꼼하게 잘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핑크부터 네이비, 화이트, 블랙 다 준비가 됐는데 이 중에서 제가 입고 있는 바로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 주문이 워낙 좀 빠르게 시작이 돼서 일단 이 네벌의 바지가 4만 원대예요 앱으로 들어오시면 10% 할인도 받아가시면 거의 4만 4천 원대 이 정도 금액에 가져가실 수 있고 또 추가 적립금이 있고요 제가 왜 감동 팬츠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얘는 입자마자 감동 라인이 예뻐서 감동 심지어 편안하게 밴딩부터 몸매란을 정말 360도로 너무 예쁘게 둘러서 엉덩이 힙선까지 밴딩으로 기가 막히게 잡아줘서 깔끔하다 예눈야 고객님 입고 벗기도 당연히 너무너무 편안할 뿐 아니라 이 라인을 정말 보정 속옷 입은 것처럼 정말 탄탄하게 잡아줘요 네이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지퍼 디테일 들어가니까 이거는 저는 그래, 살짝 이런 상의를 살짝 넣어서 그냥 이렇게 드러내도 저는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남자가 봐도 예쁘네요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 살짝 아랫배가 좀 나왔는데 하셔도요 뭔가 보정해주는 그런 느낌 때문에 이런 것도 마음에 드실 것 같고 엉덩이 쪽에 포켓, 아까 얘기 드렸던 거 살짝 힙업 될 수 있게끔 위로 올려드리니까 확실히 엉덩이 탄탄해 보이고 그리고 원단이 이렇게 줘요 진짜 이거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보정웨어 입은 느낌이고 살짝 이런 부분도 진짜 허벅지에 탁 붙어서 이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라인을 싹 잡아드린 이 느낌으로 아래쪽까지 라인, 윗단까지 쭉 보세요 부담스럽지 않게 아래쪽은 살짝 슬림 스트레이트 핏이지만 이 부분도 들러붙지 않고요 지금 이렇게 신축성 다 들어가니까 얘는 이런 펌프스 힐에도 예쁘지만 운동화, 풀릿에도 너무너무 예쁘게 입으실 수 있더라고요 고객님, 제가 입고 있는 뱅뱅의 제가 감동팬츠라 불리는 그 바지가요 세상의 원단 최고 아래 소재로 준비가 돼요 4만 원대로 지금 여성료 몇 벌인지 보세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사이즈를 먼저 선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랄, 핑크, 옆쪽에 제가 입었던 네이비, 지퍼 디테일 보세요 이런 바지가 훨씬 나가면 비싸요 이제 화이트 많이 입으시잖아요 가장 깨끗한 느낌의 화이트와 날씬해 보이는 블랙 컬러까지 4종입니다 4종인데 금액은 4만 4천 원대에 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에 오늘은 무조건 사이즈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